1. 월드스타를 우리 눈앞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녀가 드디어 이곳에 돌아왔습니다. 권순찬 감독을 전격 방지라요. 감독과 함께 단장도 본반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참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고.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셨던 것은 사실이었고 그리고 어디까지 담당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부끄럽네요. 그래서 이 측면에서 생각해서 전화기였는데. 흔들립니다. 김현경 그리고 넘겨줘. 김현경의 황성도 김현경. 오른쪽 에리자벡 포켓. 김현경. 김현경. 이 세트 주인공도 김현경이었습니다. 이제 흑국생명 승점 적절 레츠 포인트. 한 점을 더하면 시즌 처음으로 리그 1위로 올라섭니다. 미아. 라인 아웃이에요. 한국생명 백스파이더스. 이번 시즌 최초로 리그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선도자들을 이제 처음으로 올라가게 됐는데. 기분 좋게 생각하고 아직 8경기 남았기 때문에 더 잘 집중해서 선도자를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경. 김현경 선수가 따라갔는데. 이걸 잡았어요. 마무리하러 갑니다. 김현경. 렐리의 종지부를 찢는 김현경이었습니다. 김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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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